부천 원리경찰서가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방치된 맹견 두 마리가 다른 개를 물어뜯는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. 경찰은 어제 오후 해당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오피스텔에 사는 견주 A씨를 조사했습니다.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고,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셰퍼드는 입양을 보낸 상태라고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.